마픽스 마픽스는 메인화면에 이기적 연애유전자라는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진화심리학을 아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마픽스가 남긴 수많은 영상들 중에 진화심리학서를 푼 것을 보았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이덕하가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유명 픽업 아티스트의 영상을 신고해 주셔도 됩니다. 픽업 아티스트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영상을 10편 정도는 제작할 생각입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의 가르침이 진화심리학에 많이 의존할수록 진화심리학에 대한 그들의 이해 수준이 떨어질수록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야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된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나면 남자에 대한 첫인상이 여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습니다. 일단 첫인상이 생기면 나중에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자가 첫인상에 엄청나게 집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남자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첫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개팅할 때 애프터 신청이나 수락이 첫인상에 의해 갈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의 키에 대한 첫인상이 여자에게 자리잡았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구두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볼 때도 키에 대한 여자의 첫인상이 살아남을까요? 배불뚜기 남자가 운동을 미친듯이 해서 몸짱으로 변신했다고 합시다. 남자의 몸매에 대한 여자의 평가가 첫인상대로 남아있을까요? 첫인상에 크게 집착하지 않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는 많은 경우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속이려 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실질적으로 변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첫인상에 대단히 집착하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탐하면서 중대한 정보가 나올 때마다 남자를 재평가하는 여자 중에 누가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들은 것은 있어서 마픽스는 여자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잘 바뀌지 않는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빠르게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맹수가 근처에 있을 때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맹수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차근차근 연구하려는 사람보다 더 잘 번식할 겁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럴 때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짝짓기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까지 빠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픽스는 폐경이 되면 더 이상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를 평가하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맹수가 근처에 있어서 몇 초 안에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과 폐경 때문에 짝짓기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비슷해 보이나요? 섹스는 원시사회 여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콘돔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섹스를 많이 하면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자가 열등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하면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할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여자가 사랑 없는 섹스로 임신하면 자식을 혼자 키우거나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상당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재평가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짝짓기와 관련된 여자의 결정에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섹스할 남자를 잘못 선택해서 임신하면 다음에 임신할 수 있을 때까지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남자를 잘못 선택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자의 번식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착했다 해도 주변 남자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언제 남편이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남편과 이혼할지 모릅니다. 남편이 열등하다면 주변 남자들 중에 누가 우월한지 가려내서 바람을 피우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첫인상이 생기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식의 막연한 일반론을 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를 좋아합니다. 사냥채집사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찐따 같다는 첫인상이 여자에게 자리잡았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남자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여자가 관찰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첫인상이 쉽게 깨질 것 같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찐따 같다는 첫인상이 여자에게 자리잡았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남자가 여자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첫인상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폭돌마니가 오야붕 앞에서 거만하게 굴면 즉시 작살납니다. 조폭세기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남자들의 서열 질서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 있을 때 취하는 태도가 정직한 신호로 통하기 쉽습니다. 반면 남자가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뻥칼을 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능력과 지위를 평가할 때는 남자들과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주목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